한국인과 가는 건 좀 많이 꺼리잖아요. 집에서 그냥 좀 괜찮아지만 그냥 일사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운동도 하고, 식습관도 좋고 한데 왜 자꾸 재발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균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서 질염이 생기신 것 같아요.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내 몸에 쉽게 올 수 있는 게 염증이에요. 질염증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